아빠 우리 짤까? 짤까? 네! 아빠랑 같이 짤거지? 두수! 두수 두수! 오양이 두수! 왜 이렇게 귀여운 거래요? 자 이렇게 이거 가시 안 빼고 해야돼? 아니 이거 가시 다 안 들어가 봐봐 진짜 왜 이렇게 짜서 드시는구나 나 터질게 해서 줘 너무 잘한 거 아니야? 설거지 해야 되니까 진짜 주스네 그쵸 저렇게 또 직접 만들면 아이들이 더 잘 먹어요 계속 만들어줄까? 계속 만들어줄까? 아이고 자고 일어났어 얼굴 부었어 약간 엄마 아빠 엄마 엄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벌써 나오네 나 이거 아가 줘야 돼 아가를 준다고요? 아 하필 지금 아 이 타이밍에 야 역시 진짜 착한 형이네 아빠는 오렌지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나 지금 내가 침이 막 나오는데 아 귀여워 타이밍 어떡해요 오 마이 갓 진저리를 치잖아요 지난 가을 제주도 갔을 때 레몬을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시큼함 잊을 수 없죠 근데 또 맛있어? 형은 왜? 이거 먹어 아빠는 왜 이러지? 야 야 울림 울림 뭐 넣었어? 레몬 넣었지?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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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냐고? 나도 몰라 모르고 그런 거죠 이거 왜 진지 몰라 오렌지 레몬 있었지 아 진짜 왜 엄마가 여기 오렌지 옆에 레몬 있었냐 그렇지 야우 그래 얼른 입 좀 헹궈 빈 빈 빈 빈 빈 봐봐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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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잘한다 하아 여기도 입고 있는데 이거 무슨 와우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 괜찮아? 퇴근하고 집에 와서 그냥 편안한 차림으로 있는 거지 하아 하하하하 쭉쭉 마시네요 그치 야 병째로 먹는 거야? 하아 하아 그치 뭐 안 해 이 친구 그치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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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이야 이거 먹을 때 아우 얼굴 빨개진 거야 병사지 그치? 응가하는 거 아니야? 응가하는 거 앉아서 사는데 앉아 앉아서 하세요 농타 쌌어? 응? 응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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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위아래로 시원한 거예요 어이 좀 치우자 하하하 하하하 이제 각자 일부러 지금 있는데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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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주방으로 가놔요 이야 지금 아빠도 없겠다 형도 없겠다 뭐가 급해요 급해 딸기 이때다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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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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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자세를 잡아요 그렇죠? 바로 안 먹고 불안정한 자세에서는 맛만 보지 오우 눈치 보는 거 봐 그래 먹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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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양볼에 다 묻히고 옷에 막 물들고 이렇게 먹어야죠. 와 이거 앉은 자리에서 다 먹은 거에요? 또 뭔가를 발견했어요. 발견의 연속이에요. 쉼 없이 그냥. 또 급해요. 빨리 가야 돼요. 눈치를 한번 보죠. 왜 혼자 하는 사람 없었지? 아 근데 여기에 먹을 거 보관들 많이 해놓거든요. 닫아놓고 먹으려고 했는데. 뭐죠? 개 거 많아요? 개 거 많아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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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다행이다. 미식가야. 미식가야. 안 먹는 거 안 먹어. 냉장고가 이게. 손이 안다. 냉장고 문이 처음에는 이렇게 힘을 줘야 열리잖아요. 네. 벤틀리한테는 이게 어렵지. 힘 봐요. 힘 봐. 욕구가. 지금 기도하는 거죠? 간절히. 야 이렇게 기도하고 열리면 되게 웃기겠다. 오! 열렸어요. 야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. 생애 첫 냉장고 오픈. 냉장고 오픈. 냉장고 오픈. 저건 뭐죠? 왜 이렇게 겁이 많아. 유성 아니에요? 지난번 수산시장에서 만났던 주꾸미네. 얼려 얘야 뭐야. 저기 첫 만나비에서 먹물로 인사했었잖아요. 그쵸. 얼려 얘야 뭐야. 넌 나에게 뭘 감을 줘서. 지금 복사하는 거죠 지금. 그때 그 주꾸미한테. 애기 곰. 아파 곰. 딱 걸렸어. 아까 물을 먹어. 윌리엄은 비주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. 오 마이 갓. 아하. 아무튼 주꾸미. 벤 너 냉장고 들어갔어? 야야야. 어떻게 열어서 늦었네. 냉장고 그만두러 가봐. 너 먹고... 어이, 산달기! 방금이 2차였어요, 아버지. 너 뭐 먹고 싶으면 말은 하면 되잖아. 아빠한테 말하면 돼. 난 먹고 싶어. 이거 다 먹었는데 너 이렇게 배고파? 간식, 간식 줄게. 맛있는 거 줄게. 뭔 간식이야, 방금 식사를 하셨네. 아, 사추도 오고 좋지요. 락큐. 아, 이게 진짜 간단하고 아이들 뭐 대충 해서 주기. 뭐 초보죠. 맛있어요, 여러분. 헛떡 나왔습니다. 헛떡 드세요, 여러분. 아빠는 곱고란색. 윌리엄은? 노란색이. 매워요? 안 매워. 조금만 매워. 조금만 매워? 알았어, 아까 닦아줄게. 아, 아버지. 안 볼 때 지금. 물론 저도 하는 짓이긴 하지만. 봐봐, 없어, 없어. 없지? 조금 그, 눅눅하지? 한 동안 좀 눅눅할 끼야. 어디 봐, 있어. 치즈. 맛있다, 그치? 펜틀리도. 그래, 주꾸미보단 이게 낫지. 뜨거워요. 아이, 난리 났어요. 손잡이까지 있겠다, 뭐. 왜 이렇게 코가 빨개요? 아까 물든 거 아니에요? 행복해요? 오, 만세. 저렇게 먹을 것만 손에 있으면 행복해하는 아이가 있을까요? 아유, 소울이 아니야. 지금 아침부터 방식했어요. 지금? 아빠리, 아빠리, 아빠리! 마빠리!